반갑습니다. 2024년 2월 19일입니다. 내일은 2월 20일 하요일입니다. 하요일이고 오늘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어대생 동반 휴학계 제출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어륙에 관련해서 휴학계 제출 이런 이슈 때문에 비대면 관련주들이 상승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최근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시장을 완전히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러한 테마, 그러한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시는 것보다 단기로 수익을 내고 나오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너스TV에서 어제 추천주 보시면 델타, 서남, 강무 전부 다 다 성공했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매일매일 추천주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원하는 종목들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추천주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상한가 갔던 제주은행입니다. 이거는 상한가 갔지만 한 번 더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개입이 뜨더라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는 단타 또는 단기 스윙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주은행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초전도체하고 일반 반도체하고 그런 종목들밖에 지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 종목은 충분히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내일 오늘 상가를 갔다고 한들 내일 또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금리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내일이라도 내일이라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타나 단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네오쌤입니다. 이것도 단타 접근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신성 델타테크. 어제 초록 철회라는 이슈가 나왔죠. 결과적으로 초록 철회 어떻게 됐습니까? 가짜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초록 철회 가짜로 밝혀졌고요. 실제 저자인 김연탁 교수님이 실제 저자인 김연탁 교수님이 본인이 취소하지 않았다고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가 제 이름을 사칭했답니다. 정말? 정말? 와,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냐 싶은데 실제로 김연탁 교수님이 누가 이런 못된 짓을 했는지 정말 개탄스럽다. 한심하다 이렇게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주가가 많이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안 빠졌어요. 거의 안 빠졌죠. 오히려 장중에 상승까지 했습니다. 오늘 하한과 간이 많이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거의 빠지지도 않았고 거의 간 보압에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초록이 뭐냐면 일종의 표지입니다, 표지. 논문을 발표할 때 나오는 앞에 표지. 영화로 치자면 포스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력들이 이런 걸 장난치지 않았냐 제 생각입니다. 세력들이 이걸로 장난친 거 아닌가 개미들 물량 뺏기 위해서 우리가 워낙 결성이 잘 돼있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 중기, 장기 다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 종목 네 번째 종목 HLB입니다, HLB. 네 이것도 뭐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네 똑같은 거니까 단기, 중기, 장기 다 됩니다. 아시겠죠? HLB. 자 다섯 번째 종목은요. 제... 어... 어...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우리 기술 투자 자 비트코인 계속 올라간다고 하죠. 이슈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는 단기 스윙으로 자꾸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1, 2, 3, 4, 5 특히 3번, 4번은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제가 계속해서 똑같은 종목을 씨부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도 수익이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 거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거 같이 해 주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제주은행, 네오쌤 이런 거는 단타로 접근하시고요. 신선 델타테크 LB는 단기, 중기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 단기라는 거는 내가 필요로 하면 팔고 나와도 상관없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술 투자 이거는 단기 스윙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신선 델타테크 방에는 저희가 440분이나 있습니다. 몰빵반이. 440분이 있고요. HLB 방에는 109명이 있습니다. 109명이나 있어요. HLB 몰빵반에는 109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신선이라든지 몰빵반 딱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주주님들은 꼭 초대를 받아서 여기서 매도사인이 나올 때 출렁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수익을 지키려면 반드시 HLB 몰빵반 또는 신선 델타테크 반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들어오면 좋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위너스TV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010-826-095415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단체방에 초대도 내드리고 있습니다. 010-826-095415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고 최강단타반 당의 매수 당의 매도하는 최강단타반 전날 미리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지금 강력추천드리는 이 검색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위검색시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데요. 강력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전날의 다음날 종목을 미리 알려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쓰기 좋다는 거 검색시 이거를 저희가 그냥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위검색시 지금 실제 검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검색식 하나 가지고 계셔도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위너스TV 같이 하실 분들은 010-826-095415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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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